노어천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폐교들이 개인 영리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촌 학교들은 처음 지을 당시 주민들이 땅을 기부해 설립된 곳이 많은데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폐교된 논산시 연무후배 한 초등학교. 대구의 한 태양광 업체가 7억 원에 매입한 뒤 만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폐교부지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주민과 동문들은 이 폐교가 교육용이나 복지 등에 당초 규정했던 용도와 달리 개인 영리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이 일자 수천만 원대의 수익을 올리던 사업주는 부랴부랴 체험장을 만들었는데 관리 인력도 없고 출입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50년을 넘긴 교사에서는 성면이 들어간 천정 마감재가 언제 머리 위로 쏟아질지 몰라 위험천만입니다. 이처럼 교사 지붕을 뚫고 기둥을 박아 그 위에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했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이 언제까지 버틸지 우려됩니다. 바닥에 낡은 목재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걸을 때마다 삐걱대는 소리가 나고 체험시설이라고는 액자 몇 개가 전부입니다. 업체 측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풍력발전체험장 건립을 미루면서 마을에 연간 15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폐교를 매각한 뒤 부실하게 사후 관리할 경우 발생할 심각한 후유증이 이곳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